아리년생 김지영, 다음주 아리년생 김지영 영화보러 왔습니다 이제 cgv 오랜만에 또 브이로그를 찍는다 사랑해 cgv 1층에서 아메리카노도 준비했는데 500원이에요 그대로 고급수 없죠? 만두 되게 맛있어요 형님이랑 되게 사람이 또 없다 되게 기대되고 있어요 자 자 자 자 자 신사무소 감동의 순환이 연기 너무 잡은데 정유미 정유미의 연기가 아주 끝났습니다 폭포세요 요즘 현대인의 삶에 약간 좀 잘 담고 있는 영화 오랜만에 정말 영화다운 영화? 올해 최고의 영화예방